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철로에 가보면 철길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철길이 두 개인 것은 세상의 길이라는 것은 혼자 가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또 멀고 험할수록 둘이서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또한 철길이 나란히 가는 것은요. 함께 길을 갈 때에는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덜 유지하고 다투지도 말고 또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도 말고 또한 높낮이를 따지지도 말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또한 철길이 서로 닿지 않는 거리를 두면서 가는 것은요. 사랑할수록 그리고 가까울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철길이 90도 각도로 방향을 꺾지 않는 것은요. 앞과 뒤, 또 왼쪽과 오른쪽을 다 둘러본 뒤에 천천히 둥글게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삶도 서로의 존중과 사랑을 위해서는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볼자님들, 그러한 이치와 같이요.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실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료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문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18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종송 가운데에서요. 바로 다생부모 10종 대은 10가지 부모님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타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10가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13번째, 14번째 타종을 했고요. 오늘은 바로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라 해서 다섯가지 잊어서는 아니되는 커다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라는 것은요. 가관기소 구강지은, 또 생량구로 분모지은, 유통정법 사장지은, 또 사사공량 단월지은, 탕마상성 붕우지은, 당가위보유차연물이라 해서 여섯 항목이 나오는데요. 은혜는 그 다섯가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관기소 구강지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 처소에서 편안함으로 지내게 하는 구강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서는 아니된다 하고 되새겨보는 그런 항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보면은 과거에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일제 압박이나 어떤 6.25 동남, 12.6 사태나 비상선포, 국가 불안정, 이루 경영할 수 없이 많은 여건을 겪었는데요. 과거에서부터 외세의 침략을 수둡시 받아왔고요. 또 이루 경영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목숨을 잃어가시면서도 나라를 지켜오셨단 말이죠. 바로 그러하는 나라를 지켜주시는 구강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분들에 대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 가관기소 구강지은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량구로 부모지은이다라고 했어요. 생량구로 부모지은이다는 것은 낳고 길러주시고 수고하고 힘쓰신 부모님의 은혜. 이러한 올바로 키워주시는 깊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뜻으로 생량구로 부모지은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한 바 있지만요. 배 안에서 열 달 동안 길러주신 회탐수온이 있고요. 또 해산할 때 고통받으신 임산수고온이 있고요.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시는 생자망온이 있고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아서 먹여주시는 연고토감온이 있고요. 또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시는 회건치수분이 있고요. 젖을 먹여서 길러주시는 유포양육은이 있고요.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세탁부정은이 있고요. 먼 길 떠난 자식 걱정하시는 그런 원행 억념은이 있고요. 자식 이외 모진 일도 다 하시는 위조악어분이 있고요.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구경연민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종대원 명심불망의 세 번째 항목이 유통정법 사장지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유통정법이다. 올바른 법을 깨우쳐주시는 통암을 흘러서 또는 흐름을 통해서 인연에 따라서 우리의 바른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바로 스승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찌 보면 스승님께 지식이나 은혜이나 또한 모든 인격까지도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글자 교육이 우선이고요. 입시 어떻게 편견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인간성이나 은혜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글자 교육을 시키고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님들이 감정에 의해서 제자들을 폭행하는 거 아니었네요. 제자 아들 역시 스승님한테 그냥 스승이라기보다는 대들고 올바르지 않다라는 편견으로 싸움질하고 이러는 사고가 종종 벌어지는데요. 사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데에는 열 가지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데 어떤 심력이라 그러는데요. 스승은 첫째는 첩의 지지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바르고 그른 이치를 똑바로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업법 집지력이라 해서 인과 응보를 여실히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스승의 자격인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스승님들이 이러한 자격같이 있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어떻게 보면 글자만 전해주는 그냥 사람. 요즘 그런 경우도 많이 느끼기도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정례, 해탈, 등지, 등지, 발기, 참념, 청정지력이라 일체의 사상과 해탈의 어떤 차례 및 마음의 깊이, 심천을 확실히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종종 계지력이다 해서 중생들의 여러 가지 형상과 세간을 여실히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또 종종 승해지력이라 해서 중생들이 여러 가지 어떤 뜻을 아는지 제자들의 어떤 뜻을 알아야 되고요. 제자들의 역량을 알아야 되고 제자들의 근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릇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 맞춰서 이끌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로 근승열지력이라 해서 바로 중생들 근기, 제자들 근기의 상하, 높고 낮음, 또 우열 이러한 것들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갖게 필요한 곳에 좋은 여건대로 이끌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변취행지력이라 해서 변취행지력은 모든 어떤 취향처의 도행을 여실히 아는 지혜다. 바로 모든 취향처다. 가는 방향의 어떤 올바른 사고의 행을 할 줄 아는 지혜. 제자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끌어줄 줄 아는 지혜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숙주순염지력이라 해서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여실히 억념 실지하는지 기억해서 바르게 이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아홉 번째로 사생지력이다. 제자들의 중생들의 죽고 나는 때와 미래생의 선악, 재취 내지는 선악업, 성취를 아는 지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이끌면 저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로 누진지력이라 해가지고 스스로 모든 범뇌를 없애서 그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알아서 또한 그 범뇌를 일으키는 역량을 알아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끌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승이다라고 하면 열 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합니다. 또한 선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혜에 의해서 제자에게, 무명한 제자에게 지혜를 일깨워주고요. 또 생사에서 생사를 초월케 해주고요. 또 가난에서 복덕을 얻게 해주고요. 그 법이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해줄 줄 알아야 올바른 스승이다라고 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불자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스님이 요즘 절에 가면요. 스님다운 스님을 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진짜 스님다운 스님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사실 낯이 뜨거운 적이 있었어요. 과연 스님다운 스님은 어떤 스님인가 하는 생각에 잠겨보기도 했고요. 또한 불자는 과연 어떤 불자가 불자다운 불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곰곰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부처님은 사실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고 하지만 부처님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기에는 가장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게 사는 사람 이런 것을 부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스승다운 스승은 뭐냐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스승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자 역시는 어떻게 돼요?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열심히 진실되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고 보면은 스님다운 스님도 많이 형성이 되실 테고요. 또한 불자다운 불자도 많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사공양 단월진이다라고 했어요. 사사공양 단월진이다는 것은 음식이나 의복 또 와국 의약 이게 바로 사사공양인데요. 부처님께 처음으로 우리가 공양을 올렸던 것이 사사공양이죠. 부처님이 과거에는 칠가식을 하셨어요. 하루에 일곱 집씩 나가가지고 꼭 탁발을 하셔서 한 집에서 많이 하게 되면 주는 집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 집에서 분이 공동을 못 샀기 때문에 부처님은 꼭 일곱 집씩 가서 탁발을 하셔서 자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칠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곱 집에 가서 한 끼 먹을 걸 구하다 보니까 각 불자님들이 큰 부담도 없고요. 또한 똑같이 어떤 공동을 쌓게 하는 계기를 해주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부처님이 탁발 다니시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우리 마을에서 부처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부처님의 본문을 듣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초빙을 해야 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바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다 초빙을 하면 대략 부처님이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1250 제자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음식을 마을 단위로 만들어서 우리가 부처님께 대접을 하고 부처님을 초빙을 해서 본문을 듣도록 하자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주로 해서 권석을 초청해서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고 본문을 듣는 것을 우리는 삼보 통창이라고 그러죠. 불법으로 삼보를 초청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의 어떤 권석들을 초청해가지고 음식 대접을 하고 관세음보살의 본문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관음청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약사의 부처님 또한 해서 우리가 약사청을 하고요. 지장보살님의 권석과 지장보살님을 초빙을 해서 음식 대접을 하고 지장보살님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바로 지장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배워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요. 또 그렇게 부처님이 마을 단위로 다니시면서 본문을 하기도 했지만 계실 때에는 절에 계실 때에는 불자님들이 신견을 하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찾아가면 부처님께 음식이나 네 가지 물건을 준비해 갔는데요. 네 가지 준비해 갔던 물건은 대부분 보면 음식이나 의복이나 수행도구 그래서 와구라 그러기도 하고 침구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또한 음식, 의복, 그 다음에 수행도구인 좌구, 그 다음에 건강을 해질까 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 이렇게 네 가지를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네 가지 그런 수행도구를 올리고 부처님을 양성화 했기 때문에 키울 양자, 기를 양자를 써서 바로 공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사공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네 가지 물건을 갖다 부처님께 드리면서 부처님을 양성을 했죠. 그리고 본문을 듣고 싶을 때 있으면 음식공양 대자부라고 초청을 해서 본문을 듣게 된 것이 우리가 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면 부처님이 본문을 해 주시지 않아요? 그럼 부처님 본문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지는 것이 우리는 바로 기도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서원을 다지는 것을 우리는 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원을 세운다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지요. 그 원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약이죠. 그래서 바로 서원을 세워서 그걸 출발시켜서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발언이다 해서 붉은기도 발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네 번째 사사공양 단월 진언이라는 것은요. 단월이다는 것은 시주를 뜻해요. 시주를 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보시를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단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부처답게 사는 법을 배워라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과연 부처답게 사는 법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요. 보시를 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보시를 하면서 살아라. 보시를 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꼭 재물이나 물질로만 논을 하는 것은 아니어요. 음식도 있겠지만은요. 심지어 우리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힘의 덜어줌도 두려움이나 공포와 번뇌 망상을 없애주는 것도 다 보시의 공덕이 되죠. 그래서 내 거를 챙기게 되면은 불행이 형성이 되지만요. 바로 내가 지닌 그런 것으로서 남에게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보시오. 공양이 아니냐. 불공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냉정에 보면 우리가 공양을 하면서도 기도 발언문을 하지 않아요. 보면은 물 한 방울에도 천재의 은혜가 있다라고 했고요. 또 쌀 한 털에도 88번의 허리를 구부려야 사실은 우리는 쌀을 생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쌀 밑자를 보면은요. 10자에다가 위로 팔자 눕혀쓰고 아래로 팔자를 썼단 말이죠.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쌀 밑자가 되는데요. 바로 88번을 허리를 굽혀야 쌀 한 털이 생산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쌀 한 털이 됐든 물 한 방울이 됐든 남한테 보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보시의 공덕은 틀림없이 형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물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없고요. 세상의 공짜도 없고 주는 대로 받는 것이란 말이죠. 바로 이러한 인연을 깊이 새겨서 바로 물질을 아끼고 물품을 아끼고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마음을 지녀서 행을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바로 만인에 대한 공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가 탁마상성 붕우지은인데요. 탁마상성이라는 것은 서로 닫고 가르친다. 서로 쫀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닫고 가르치서 일깨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 친구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죠. 보편적으로 탁이다 하는 것은 쫄탁자를 쓰는데요. 바로 옥이나 돌 같은 것을 우리가 다듬을 때는 이렇게 쪼아서 다듬지 않아요. 사람도 쪼아가지고 바로 항문을 행위를 바르게 하게끔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탁이라 그러고요. 마다 하는 것은 갈 마인데요. 결국은 뭐예요? 간다는 이야기예요. 다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탁마상성 붕우지은이라는 것은 쪼고 가라서 서로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성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탁마상성 붕우지은이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육방예경에서 보면은요. 육방예경은 싱갈로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싱갈로바다가 꼭 아침만 되면 물을 떠놓고 동서남북으로 절을 하고요. 그렇게 지냈을 때 부처님께서 싱갈로바다에게 묻지요. 왜 물을 떠놓고 그렇게 동서남북 상중 하중에서 육방으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싱갈로바다가 자기 아버님 때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의뢰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부처님께서 물을 떠놓고 절을 한다고 우리가 복되게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잃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물을 떠놓고 빌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이룰 만한 원인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물을 떠놓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복이 달아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인연 따라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탁마상성 풍우지훈이라는 것은 서로 쫓고 갈아서 바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나누고 그런 보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탁마상성 풍우지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방예경의 싱갈로바다가 여섯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이랬던 데 대해서 부처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육방예경이라고 하는데요. 육방예경에서 보면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좋은 친구. 좋은 친구라는 것은 힘센 후원잖아요. 즐거우나 괴로우나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좋은 친구라 했고요. 또 착한 말만 하고요. 동정이 있는 자. 이런 친구를 좋은 친구다라고 했고요. 또 사귀어서 나쁜 친구다 하는 것은요. 무엇이든 가져가려 하거나 말이 규모하거나 가모니설이 많거나 방탕의 반려자 하거나 또는 살생 도적질 하거나 또 욕정을 밥 먹듯 또 거짓말을 참말하듯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또 탐진치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자가 나쁜 친구다라고 했고요. 또한 음주에 빠져서 방일하는 자. 길가에서 장난치고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자. 또 제사집에서 도박하는 자. 게으른 자. 이런 자들이 보편적으로 나쁜 친구다라고 해서 좋은 친구를 섬겨라. 그리고 좋은 친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여섯 번째로 단가위보 유차연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다섯 가지 모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극정성연불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바로 이 지극정성연불을 한다는 것은요. 국왕이나 부모나 스승이나 시주나 친구 은혜를 갚는 것은 오로지 연불수행이 최고인데 결국 연불이다 하는 것은요. 부처님과 같은 깨우침을 얻겠다 해서 부처님을 생각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응하겠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생각념자에서 부처불자를 쓰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허다하지만은요. 보편적으로 높게 되었을 땐 낮았을 때를 생각하고요. 또한 바쁠 때는 다수의 마음과 정성 뭐 이런 걸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정성은 바쁜 가운데 돈을 저축하듯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즘의 현실을 보면요. 자칫 자신에게 보탬이 되면 원수도 친한이 되어듯 하고요. 자신에게 신세를 지리하면 친한이도 원수도 되어듯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버려진 부모나 잊혀진 스승이나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옛 정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염불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관상염불. 또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를 생각하는 또한 관상염불. 또 부처님의 이름을 징송하는 칭명염불. 또한 무념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안주하는 무념, 실상염불 등이 있는데요. 우리는 부처님의 말과 행과 바로 마음을 배워서 부처님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 불자님들이요. 물론 사람의 마음은 참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요. 또 마음속을 꿰뚫어보기는 하늘 보기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하늘에는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겨질이 있고요. 또한 아침, 저녁에 구분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꾸미는 얼굴과 어떤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고 해요. 외모는 진실한 듯한데요. 마음은 교활한 사람도 있고요. 겉은 어른다운 듯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고요. 겉은 원만한 듯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겉은 진실한 듯하면서도 속은 또한 나태한 사람이 있고요. 또 겉은 너그러운 듯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또한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은요. 또한 올바름을 버리기도 뜨거운 불을 피하듯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현들은요. 사람을 쓸 때 먼 곳에다 심부름을 시켜서 그 충성을 보고요. 또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을 보고요. 번거로운 일을 시켜서 그 재능을 따져보고요. 뜻밖의 질문을 던져서 그 지혜를 살펴보고요. 급한 약속을 해서 그 신용을 한 번 보고 위급한 일을 알려서 그 절개를 또 보기도 하고요. 술에 취하게 해서 그 절도를 보고요. 남녀를 섞여 있게 해서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고서 사람을 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의 잣대로 삼았다라고 해요. 우리 불자님들 모두 다 지혜로운 삶으로요. 행복함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